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연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본질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본질을 확인하게 될 때 내게 있는 문제와 세상 문제에 대한 답이 보여지며 사단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질을 확인하게 될 때 복음 가진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는 나 한 사람을 실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예배도 반드시 쌓이게 되고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끝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인 인만우에를 날마다 누리며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영적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아침 시간을 정복해야 됩니다 10편 5편 3절 말씀에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고백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다윗은 10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10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은 아침 시간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시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눈을 떴을 때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제대로 된 기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침 시간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낮 시간은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낮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며 악인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다윗이 날마다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편 1편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윗이 오늘 가졌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동원되어지는 것이 천군 천사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발견하고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아내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이 부분을 내가 기도를 통해 날마다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밤 시간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0편 17편 3절 말씀해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밤 시간에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일 붙잡아야 될 나의 삶은호를 내가 오늘 확인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중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오직과 오늘의 유일성과 오늘의 재창조를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는 작은 것이지만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때 이 부분들이 지속되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한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나의 작품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활화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내게 계속되어지면 전도라는 부분이 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반드시 내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게 체질화 되어져야 됩니다 이 비밀을 내가 조금만 찾아 누린다면 반드시 내 업은 전문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영적 플랫폼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세상을 바꾸게 되어져 있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내가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아침 시간을 정복하는 비밀과 또 내가 낮 시간을 누려일 수 있는 중요한 비밀과 응답들 또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밤에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작품을 남기는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영적 플랫폼의 응답 날마다 누리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응답 날마다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